아시아의 운이 왔다 그러면 아시아에서 양심을 내놔야지 운이 온 거지 아시아에서 또 다른 패도를 주장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소리니까 저희는 무조건 아시아인들이 대승을 보여줘야 돼요 대승 잘 학교나 우리는 홍익 사상이고 제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몽골족들 사상입니다 홍익인간 하자는 거 여기 이게 제일 와닿는 분들은 몽골족들이에요 대승불교 다 몽골족들만 하고 있어요 지금 티벳 중국 일본 한국 그러니까 제일 와닿는 양반들이 홍익인간 좋아하는 양반들이 홍익인간 처음 인류에서 주장한 양반들도 몽골족이에요 공자인 사상도 다 동의적 몽골족 사상이에요 대승불교마저도 사실 지역은 다르지만 그쪽에 다 몽골족들을 통해 나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오주 가면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어디 사람이냐 거기 바이샤리 사람이다 거기 뭐 그쪽 동네 거사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거기 누구냐 거기가 몽골족들이거든요 재미있잖아요 유마 왜 가장 실존성 있게 등장한 대승보살의 최고 끝판왕의 모델이 왜 하필 몽골족으로 설정되어 있느냐 아리안족이 아니라 부처님 아리안족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분들 계시더만요 부처님이 그렇게 중시하던 바이샤리 같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몽골족도 있고 티벳인들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티벳인들이랑 같이 거기 살고 있던 사람 지금도 네팔이랑 티벳 여기 부탄 이런 데 다 국경 마주하고 있잖아요 강 건너면 부탄이더만요 그래서 부탄이 힘들어하는 게 네팔에서 계속 난민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강 건너서 막 들어오니까 그거 부탄이 좋은 소리 듣지만 욕먹는 부분은 네팔 난민들한테는 되게 좀 막대했어요 부탄이 자기 나라가 행복해지려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욕먹어도 어쩔 수 없죠 근데 하도 건너오니까 거기가 살만하니까 하도 건너오니까 네팔은 힘드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문제가 되는데요 어려운 문제죠 근데 아무튼 어려운 문제지만 난민 문제는 거기 부탄 티벳 이쪽이 다 지금 우리랑 똑같이 생겼죠 부탄은 문화도 우리랑 진짜 비슷합니다 거기도 닭 싸움하고 조금씩 모양은 다른데 신기하게 닮았어요 지금은 더 웃긴데 지금은 그게 우연인지 뭔지 아무튼 지금 그쪽은 여성들은 우리나라 계량한복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지 아무튼 보면 전통의상이라고 입고 있는 거 보면 되게 놀라죠 지금 딱 우리나라 한복들 여성들 약간 그 지금 계량한복이라고 보다 한복이 좀 계량된 느낌으로 입고 다니세요 보시면 재밌죠 그런 분들이 다 대승을 주장한다는 게 저는 재밌다는 거예요 다 대승을 원한다 보살 사상에 감동하고 대승을 원하고 여기에 가슴뛰어 하는 게 있습니다 진기스칸도 철학자가 아니고 그 양반이야 어차피 장군이지만 전쟁에 능했던 분이지만 확고한 신앙이 있어요 하느님 뜻을 지상에 구현한다 딱 그걸로 뭉친 양반이지 뭔가 그런 사상 이 지상에서 이 현상계를 거부하지 않고 이 힘든 척박한 현상계에서 하늘의 뜻을 구현하는 게 내 임무다 이렇게 믿는 게 대승입니다 그래서 소승 대승을 가를 때 제가 이렇게 늘 그리는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요 여기가 우리 참나의 세계고 여기가 애고의 세계인데 제가 저를 대학 때 그렇게 가슴뛰게 하는 건요 제가 대승의 길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선비들의 문집을 많이 봐서 그래요 면허 선생님 그림 이런 거 저는 대학 때 샅샅이 선비들 그림이 다 좋은데 글과 그림이 면허 선생님이 그려 놓은 그림들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이게 진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식으로 못 갔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또 방황하고 소승적으로도 가보고 했는데 결국 못 간 게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딱 그 면허 선생님 그림 심동정도 도예 시리즈 제 강의 중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니지가 있고 이게 희노애랑 미발이고 애고의 세계는 희노애랑 이발이고 여기가 본체요 여기는 작용이요 제가 제식으로 그림을 요약해서 그려드리면 여기는 고요함이고 여기는 동이고 여기는 천하의 큰 뿌리자리고 여기는 천하의 보편법칙 달도 어디든 통하는 도니까 보편법칙 큰 뿌리 그러면 근본 원리 우주의 모든 시공을 초월한 정보가 여기 들어있고 시공을 초월했으니 미발이고 모든 것의 뿌리가 되니까 본체고 고요한 시공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고요하고 여기는 동해 있고 희노애랑이 움직이고 생각감정이 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발동했고 보편법칙이 펼쳐지는 작용의 세계다 이게 한 세트라는 걸 선비들한테 저는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가 이렇게 명확히 그려서 보여주질 않으니까 왜냐? 초기 경제만 읽으면 다 자꾸 들어가자고 다시는 이 육군의 세계 나오지 말자 불교식으로 말하면 여기 육군의 세계 아닙니까? 여기는 생사의 세계 육군의 세계 윤회의 세계 이쪽은 열반의 세계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버리고 열반으로 갑시다 이 인도 철학 이게 소승이죠 소승은 간단합니다 이것만 강조하면 소승입니다 디승은 전체를 최용관계로 보면 디승이에요 어디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여기에 능한 거예요 일체를 본체와 작용으로 보면서 한 덩어리로 보는 데 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보는 사람은 이 현상계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현상계의 아주 작은 티끌 하나도 다 이게 감사한 거고 이게 참나의 은혜로 굴러간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상을 이 사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래야 되지 않나? 잘 모르는 중에도 제가 진리는 이래야 되지 않나에 너무 자명한 느낌들을 받아서 나중에 제가 공부 결국 방황하다가도 결국 대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저기 맨호 선생이 그려는 그림은 정중동 고요하지만 그 안에 동이 있으니 그게 뭐냐 인간의 알아차림은 절대로 불매 어두워지는 법이 없다 딱 써 있습니다 거기 두 줄씩 써 있는데요 지각, 불매, 사려, 미맹 생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생각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지각은 조금 더 어둡지 않다 이게 정중동입니다 그럼 동중정이 있어요 동중정 이건 뭐냐 사려가 이미 생각이 사려라고 안하고 여기서 사물 사물을 이미 접함에 사물을 이미 접함에 품절 딱 절도에 맞게 품계에 맞게 절도를 지키는데 불 차 차고가 없다 동중정은요 생각감정감 일어나는 중에 양심에 딱딱 맞는 게 동중정이고 정중동은 고요한 중에 선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게 정중동입니다 거기에 이제 옆에 또 써 있어요 잘못된 케이스 정중무동 고요한 중에 동이 없으면 혼침에 빠져가지고 대본이 대본이 서질 못한다 뿌리가 서질 못한다 또 여기에 동이 무정 움직이기만 하고 고요함이 없는 경우는 정신이 날라다니고 잠시도 쉬지 못하고 날뛰거나 산란하거나 늘어져 있어가지고 다 어긋난다 하는 짓거리가 다 품절 아까 이거 반대죠 하는 짓이 딱 그 품계나 딱 절도에 맞아야 되는데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면 어디까지 하고 이게 딱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거죠 화낼 거냐 말 거냐 내더라도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게 딱 품계와 절도입니다 딱딱 떨어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공부를 하니까 소승이 대승의 길밖에 없는 거죠 소승이라는 거는 그냥 치우친 길인 거고 만약에 어떤 선비가 미발 공부만 하고 있다면 자기는 암만 밝으면 되는 것 같다 밖은 현상계에는 부정하겠다 그럼 채용이 벌써 어그러졌잖아요 그럼 잘못된 공부 무조건 근데 만약에 밖으로만 자꾸 이 현상계에서 양심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봉사하고 양심하면 되지 않냐 명상이 왜 필요하냐 그럼 엉터리입니다 안에 이게 채가 없는데 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지각이 끊어지지 않고 늘 항상 하느냐 학당에 오시면 물어보는 게 본체에 잡혔냐 이거고요 당신 안에 천하의 대본 이거 구공입니다 이니에지의 원리가 들어 있는가 참나하네 이거 모르면 밖으로 이니에지가 못 나오죠 그럼 밖으로 현상계 하는 짓이 다 어긋나게 되니까 동할 때 고요함이 없게 되고 고요할 때 동이 있어야 되고 이게 타예요 공부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체계를 제가 대학 때 보고 아우니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제 공부를 방향을 잡아줬어요 잘못될 수 없게 만든 게 이거 흔들려도 이걸 보면 아름답거든요 이거 아름다운데 이 체계가 그래서 며우 선생님이 저를 대생으로 아주 며우 선생님이 제자가 봉우 선생님이니까 봉우 선생님이 홍의 인간이 뭔지 단악이 뭔지 우주의 진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형이상 형이아가 어떤지 가르쳐 주셨고 그게 또 하나로 어떻게 정밀한 체계를 갖고 있는지 며우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그게 이제 남아 있다가 제 안에서 또 이것저것 다 해보다 단악과 유불선이 다 이렇게 종합되니까 다시 저도 또 이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대승입니다 이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끝내죠 유마가 뭐라고 합니까 생사에 머물되 오염되지 않고 이게 동중정이죠 이게 또 정중동을 얘기합니다 열반에 머물되 열반에 집착하진 않는다 이게 정중동이죠 이게 보살이다 이게 다예요 유마경 핵심이 생사에 머물되 오염되지 않고 열반에 머물되 절대로 열반에 들어앉지는 않는다 침몰해 버리지는 않는다 이 소리죠 이 중간에 지금 살아가니까 제가 한 번씩 마하리 씨처럼 저도 좀 이렇게 수행만 미발의 공부에만 빠져 있고 싶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저도 왜냐하면 자꾸 동중정을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충전하고 싶으니까 정중동 상태로 있고 싶은 거죠 그런 제가 이제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그런다 하더라도요 그럴 땐 제가 불어 소승책이나 그 힌두교 성자들 책도 봅니다 왜냐면 미발에 안착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미 다른 게요 제가 들어가 있는 미발은 구공을 갖춘 미발이라 뭐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소승이 아닌가 대승도 미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소승 대승 갈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최고로 알면 소승이 되는 거고 이거랑 이거 양쪽에 균형을 추구하면 대승인 겁니다 대승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발이 많잖아요 이발이 많잖아요 하루 종일 바쁘니까 하루에 시간 내서 계속 미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소승이 아니에요 하루에 틈나면 깊이 산매 들어가고 참나랑 함께 있고 내 안에서 본체가 서고 고요함인 고요한 중에 지각이 깨어 있고 천하의 뿌리가 내 안에 확고히 자리잡아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희노애락이 미발인 상태 생각도 안 일어난 상태 전제하는 공부도 하루에 꼭 그만큼 해야 됩니다 50 대 50 합시다 는 아니지만 움직인 거를 내가 여유 있게 동할 때 정할 정도로 정할 때 동한 공부를 해놔야 이게 밑천이 돼야 이게 굴러가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뭔가 자명하지 않고 마음이 찜찜해지면 빨리 돌아가서 충전하다가 충전하다가 또 움직이고 핸드폰 쓰듯이 우리 핸드폰은 어디만 가면 꽂아 놓잖아요 충전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뭔 일만 있으면 배터리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관리하듯이 우리 정신력도 통하는데 양심을 내가 좀 못 다루고 뭔가 덜 깨어서 움직이는 것 같으면 빨리 미발에 들어가야 됩니다 입 다물고 딱 들어가서 충전해서 다시 움직이고 충전해서 이게 왜 유교에 있을까요 이거죠 이거 근원이 중용이에요 중용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중용이 공자의 철학입니다 공자님 손자 자사가 써놨지만 공자님 철학이에요 왜냐면 플라톤 책 안에 있는 게 또 소크라테스 얘기하듯이 왜냐면 자사가 그거 외에 어떻게 활발한 철학적 작업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중용 또 썼으면 대학 중용 등도 썼다고 전해오는데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철학의 정수를 정리한 겁니다 이 양반 자기가 막 돌을 펴고 다니는 기록은 없다고 할아버지 철학 정리해 놓은 거라고 봐야 돼 이분이 활발하게 교화사업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이분은 할아버지 책 논헌은 제자들하고 주고받은 문답 기록집이라 누가 제가 누구랑 다른 분들하고 얘기 나눈 거 기록해놓은 것도 하나의 책이겠지만 평소 제 핵심 철학의 진리체계를 그거 보고 바로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건 제가 다양한 사람 만나면서 나눈 얘기니까 그러니까 선자가 써놓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철학적 뼈대를 갖고 사신분이 하고 써놓은 게 중형입니다 그래서 공자님 때 이미 확고하게 이 철학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대승보다 몇 백 년 빠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겠냐 이거죠 환웅 철학에서 나왔죠 홍인간 철학에서 나왔지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거 자체가 원방각 철학이죠 하늘은 동그랗고 예고는 땅은 네모나 거기 균형 잘 잡아서 동서남부 균형 잘 맞춰서 살자 이니지 잘 굴러가게 하자 다 그 기본 철학에서 아주 원시적인 오행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 동그라미 땅 네모 중간에 사람은 세모니까 이 두 개 다 갖고 살아야 되니까 동그라미 네모를 잘 균형을 이루어서 굴리자 동서남부 오행에 맞게 잘 굴리자 이게 다입니다 이게 대승이에요 나중에 대승이라고 불린 거죠 원래 그냥 그것만 진리인데 소승이 나오니까 대승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소승은 그럴 필요 뭐 있냐 여기 들어가 버리면 끝인데 왜 동했을 때를 걱정하냐 동하면 다 그건 엎짓는 거다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게 끝이다 정해가지고 세상에 안 잡히는 게 최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대승이라고 불린 거지 그냥 원래 이 길밖에 없죠 원방각이 두루 조화를 이루는 철학은 천부경 철학 삼혜신고 철학은 결국 중용 철학이고 그게 대승 철학입니다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데스님 하늘 사랑과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자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생각 희노애락 이전과 희노애락 이후 지금 원불교도 이게 그대로 있어요 원불교 핵심 철학이 무시선 마음이 육근이 통하지 않을 때는 일심으로 깨어있고 잡념을 버리고 깨어있고 이게 지각불매 사려 미맹 잡념 버리고 일심으로 깨어있고 그 소리죠 잡념 미맹 일심불매 이렇게 해놓으면 원불교 철학입니다 동의정 동중정은 움직일 때는 불의를 배격하고 정의를 구현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죠 이게 우리 그 뭐죠 여기 남명성생 여기 칼차고 다니시는 칼의 장도의 경의검이라고 안으로 경 안으로 깨어있고 밖으로는 정의로오라 그럼 이게 사실은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 생각 이전부터 깨어있고 생각나면 정의롭게 불의를 배격하라 그럼 저게 원불교 철학 원불교 그 서태산 선생님도 이런거 다 알고 하신 거겠죠 안으로는 일심유지 밖으로는 정의구현 그게 무시선입니다 남명선생님은 칼에다가 경을 새겨서 다녔단 말이죠 안으로는 깨어있고 그러니까 생각 없을 때도 경 깨어있는 건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생각이 일어나면 반드시 정의롭게 정의를 구현하라 이게 그냥 대승이에요 이게 우리 삶이고 그냥 대승이에요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가 명상에 어떻게 영혼이 들어있습니까 그 아무리 자기 해탈했다는 사람도 보면 죽을 때까지 떠들다가 죽어요 움직이고 밥 먹고 움직이고 그거는 배제하고 참나로만 나를 봐달라고 한다면 뭔가 반쪽짜리 철학이 됩니다 그래서 대승이 제일 귀하다 이 말씀 제가 자꾸 드리는 그냥 우리 삶이니까 우리 삶이 보면 움직임이 많고 고요함이 적죠 그 고요한 중에도 대본이 서 있다면 움직일 때 쉴 수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냥 움직이는 거 줄여라 이런 것도 아니고 고요할 때 확실히 고요할 때 확실히 깨어서 이니에지 뿌리를 세워놔라 그럼 움직일 때 양심이 양심을 밝혀놓으면 움직일 때 자명한 거 찜찜한 거 잘 들린다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하지 마라 그게 이제 동중정이죠 자명한 데 안 하고 찜찜한 데 해버리면 동이 무정이고 그거 분별할 수 있으면 동중정이 되고 정중동 동중정 이거 토요일날 이번에 화원경 할 때 신동정도 자료로 나눠드리고 한번 가볍게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번에 이번 주 토요일날 면허 선생이 천지마무른 내 마음밖에 없다라고 그 벚꽁을 주장하는 벚꽁 구공 핵심을 주장하시는 고구를 지난 시간에 못 읽어서 오늘 이번에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참고 자료로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허 선생님은 딱 간단해요 거기 유튜브에도 지금 다 있습니다만 마음의 본체 태극이고 마음의 작용은 태극의 작용인데 재미있는 게 마음의 본체는 지각불매고 마음의 작용은 생각감정 오감이니까 태극의 본체와 태극의 작용이 마음밖에 없다는 그럼 천지마무리 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일체는 유심조다 하는 불교 이론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시는 마음밖에 사물이 없다 왜 태극의 작용이 희노애락이면 생각감정 오감을 대표하는 거죠 희노애락이 태극의 본체는 인위해지고 작용은 희노애락이면 그 안에 우주가 다 들어와 있다 일체는 태극의 본체와 작용일 뿐이니까 지금 작용하면 지금 내 마음 안에 일체가 천지마무리 들어와서 펼쳐지고 갈무리하면 태극의 본체만 지각불매 사려 미맹의 상태로 들어가고 이게 우주 내가 그대로 우주고 내 마음 관리만 잘하면 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 태승 철학은 유교나 불교나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은 데서 만나니까 말씀드립니다 마무리로 우리 민족 동학사상의 시천주 조화정입니다 하늘님 모시고 밖으로 하늘님 조화에 참가해라 이거 두 개만 잘 기억해 이게 지금 우리가 핵이에요 핵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 아시아의 운이 온다 니네는 뭘로 세상을 가르칠 거냐 이거 홍익 철학이다 대승 철학이다 핵심은 뭐냐 아공복궁 구공 풀면 아공복궁 구공인데 둘로만 얘기하면 우리 마음의 본체와 작용 잘 불려 쓰자는 셋으로 얘기하면 본체와 동그라미 네모 세모 곡의 균형을 이루는 세모까지 잘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거다 그래서 천지인이 우주에서 각자 진리대로 잘 살게 만들자는 거다 통 큰 철학이죠 이런 게 없어요 탐진체 윤회 세계는 빨리 떠나라 이런 얘기만 합니다 인도에서 다른 인도 아니라 다른 수행도 가다가 잘못되면 꼭 그리 가요 기독교도 잘못되면 하느님하고만 어떻게 합의되려고 하지 인간들은 버려버립니다 그럼 소승이죠 하느님하고만 잘 지낼 생각합니다 또 수많은 신선사상 같은 변형된 소승사상도 많습니다 도닥 가서 그냥 나만 신선되고 끝내려는 뭐가 잘못됐는지는 요게 진리의 본판이라는 게 이게 나오면 다른 것들이 뭐가 잘못된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본판이 안 나오니까 잘못된 것들이 더 유행하고 있는 시대니까 이게 낯설 수 있죠 왜 이렇게 생각해 들으셔도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더 타당한 얘기 아닙니다 저도 저는 공부 얕을 때도 이게 너무 상식적으로 아름다워서 감동스러웠어요 웬만하면 진리는 이럴 것 같은데 하는 그 마음이 들었고 4대 성인들 얘기를 들으면 석가모니는 아무래도 소승을 강조하셨으니까 빼고 얘기하더라도 다 이 틀에 맞습니다 이야기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